그릇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꿈속에서 등장하는 그릇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릇은 물건을 담는 역할을 하는 물체로서 꿈에서는 주로 내면의 상태, 감정, 자원, 혹은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릇꿈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태나 감정, 혹은 인간관계를 반영하는 꿈입니다.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는 도구이므로 꿈속에서 그릇은 마음속에 담겨있는 것들, 즉 감정이나 기억, 그리고 내적 자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릇이 깨끗하거나 가득 차있는 경우와 반대로 깨져있거나 텅 비어있는 경우는 각기 다른 해석을 가져옵니다. 이 꿈을 꾸는 이유는 자신의 현재 상태, 삶에서의 불안감, 또는 관계에 대한 염려와 같은 것들이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릇은 나의 감정적, 정신적 상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가득 찬 그릇은 내면의 충족감, 안도감, 그리고 자신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반대로 빈 그릇이나 깨진 그릇은 불안감, 공허함,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그릇은 자신이 가진 자원, 즉 물질적이거나 정서적인 자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가득 차있거나 잘 유지된 그릇은 안정적인 자원과 풍요로움을 의미할 수 있고, 반대로 빈 그릇은 자원 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릇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 혹은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이나 도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릇이 꿈속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중요한 해석 요소입니다. 그릇을 사용하여 물건을 담는 장면은 내가 내면의 자원이나 감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그릇이 깨지거나 버려지는 장면은 내면의 불안이나 관계의 붕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릇 꿈은 꿈속 상황, 그릇의 상태, 그리고 그릇에 담긴 내용물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해석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전반적인 맥락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내용물이 가득 찬 그릇은 자신의 자원과 감정이 충만하며,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꿈을 꾼 사람의 현재 삶이 만족스러우며,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빈 그릇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내면이 공허하거나, 자원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반영하는 꿈입니다. 이 꿈은 현재 자신이 삶에서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종종 삶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자신이 채워야 할 감정적 또는 물질적 요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깨진 그릇은 실패, 불안, 혹은 인간관계에서의 붕괴를 나타내는 매우 상징적인 꿈입니다. 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이 상처를 입었거나,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관리해야 할 감정이나 자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깨진 그릇을 꿈에서 보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화를 필요로 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그릇을 채우는 장면이 나왔다면, 이는 자신의 자원과 감정을 채우려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현재 삶에서 무언가가 충족되길 원하거나,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감정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릇에 음식이 담긴 꿈은 풍요로움과 안정, 그리고 성공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릇에 담긴 음식의 종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릇에 밥이 가득 담긴 꿈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릇에 물이 담긴 꿈은 감정적 충만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살해 1. 깨진 그릇을 본 꿈 한 여성은 꿈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던 중 그릇을 떨어뜨려 깨트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꿈을 꾸고 나서 실제로 가족과의 갈등이 생겼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꿈은 가족관계에서의 불안감을 미리 경고한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살해 2. 그릇에 음식을 담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자신이 여러 개의 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나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 꿈이 그에게 성공과 풍요로움을 예고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그릇에 음식을 담는 꿈은 종종 물질적 성공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해 3. 빈 그릇을 본 꿈 어느 젊은 여성이 꿈에서 빈 그릇을 들고 있었는데, 아무리 채우려 해도 그릇이 채워지지 않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일과 인간관계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 꿈이 그녀의 내면의 공허함과 스트레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릇 꿈은 매우 상징적인 꿈으로 그릇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내면의 상태, 자원, 감정, 그리고 인간관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거나 깨끗한 경우는 충만한 감정과 풍요로움을 나타내며, 빈 그릇이나 깨진 그릇은 불안감, 공허함, 또는 관계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이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 상태와 자원, 그리고 관계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으며, 실제 삶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배와 잎사귀를 따서 그릇에다 가득 담아놓는 꿈 우량 기업의 주식을 투자하여 짭짭한 재미를 보거나, 사업에 투자했던 것이 크게 불어나서 번창하게 될 진조. 부엌의 그릇마다 음식이 가득 담겨있는 꿈 집안에 고사나 잔치가 벌어진다. 파티, 모임 재물, 논 물품 등이 생긴다. 비가 새서 흐르는 것을 그릇에 받아 담는 꿈 빗물이 맑고 깨끗하면 재수가 있고, 흐리고 지저분하면 근심과 손실 등 장애에 부딪히게 되고, 청탁의 농도에 따라 기륭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꺽나무 열매를 따서 그릇에 담는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저축, 투자, 식복 등이 있다. 사기 그릇에 닭고기를 얻어먹는 꿈 사기 그릇에 닭고기를 얻어먹는 꿈을 꾸게 되면, 현상 공모 등에 당선되어 상을 받거나, 중책을 맡아 일을 처리하게 된다. 산더미 같은 인분을 그릇에 담는 꿈 남에게 창피를 당하고, 체면이 크게 손상된다. 상추 씨앗을 그릇 안에 담아두는 꿈 예금, 저축, 김장, 보안 등 사전 유비무안의 대책을 한다. 새로 산 그릇을 깨는 꿈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부부간의 갈등이 생김 새우가 큰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드러난다. 행제, 경사, 잔치, 식복, 재물 등이 있다. 새우를 그릇에 담아둔 것이 피어나가 흐트러지는 꿈 여러 곳으로 지출이 많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 조직이 공중 분해된다. 선반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릇이 있고, 그것을 새는 데가 없나 살펴보는 꿈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의 융통이 어렵게 되고, 소비를 억제할 일이 생기게 된다. 새 두레박에 물을 그릇에 퍼 담는 꿈 세 번 힘을 들여, 각각 돈을 벌게 된다. 속치나 그릇에 콩을 볶는 꿈 옛 속담에 콩티듯 파티듯 한다는 말이 있다. 집안에 우한이 생기고, 어떤 일에 사사건건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한다. 수돗물, 빗물, 우물물을 그릇에 받는 꿈 넘치지 않고 그득하게 받았으면 재수가 있으니, 엎지르면 헛된 꿈이다. 수돗물이 쏟아지는데 받을 그릇이 없어 쩔쩔 매는 꿈 수입은 없고 지출이 늘어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을 많이 지게 된 쌀이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직장에서 성진을 하거나 재수가 대통하게 된다. 앵두알이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꿈 경사, 산치로 인하여 많은 음식을 장만하게 된다. 저장, 저축을 한다. 여기저기 땅에 떨어져 있는 뇌고치를 집어 그릇에 남는 꿈 꾸준한 노력으로 사업에 성공하며 밝은 내일이 찾아옴 농업, 제조업 등에 투자하면 성과를 얻게 된 여기저기 흩어진 돌을 주워 그릇에 남는 꿈 여기저기 깔린 농산물이나 빚이나 갯돈을 거둬들이게 됨 여러가지의 과자료가 그릇에 넘치도록 들어있는 꿈 누가 보아도 고급스럽다고 할 만한 일거리를 막게 되거나 진행중인 혼담이 성사된다. 여러 곳에 흐트러진 돌을 주워 모아 그릇에 담는 꿈 여러 곳에 깔아놓은 외상값을 받는다. 농산물, 깨돈, 물품 등을 거두어들인다. 여러 과자료가 그릇에 넘치도록 들어있는 꿈 고급스런 일거리를 막게 되거나 진행중인 혼담이 성사됨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자기의 그릇이 유난히 고급스런 꿈 진급을 하게 되고 남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연어가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옛 부업살림 또는 그릇 등을 얻는 꿈 옛 부업살림 또는 그릇 등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태어날 아이가 장차가업을 계승, 발전시키거나 전통적인 일에 종사하게 됨을 의미하는 태몽이다.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 그릇에 담는 꿈 사업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직장이나 사회 등에서 승진하게 됨 우유가 들어있는 그릇이 공중에 떠다니는 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임을 암시하며 추진하는 일이 잘 풀려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함 유리 그릇이 화려한 꿈 아름다운 문예작품을 창작한다. 장애성, 감상, 아름다운 꿈 등이 있다. 유적지 패총에서 공장 무늬로 된 백자 그릇을 발굴하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한다. 재물과 돈이 생긴다. 음식 그릇 안에 안개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깊은 경사로 인해 잔치 준비를 하게 되거나 먹을 것이 들어온다. 음식물이 담겨있는 그릇 속에 안개꽃이 피어있는 꿈 깊은 일로 잔치를 준비하거나 먹을 것이 들어온 음식을 담는 사발 그릇 등에 관한 꿈 역시 사업기반, 직책, 사업의 성격, 사업선거 등과 관계된 표상이다. 자신의 밥그릇과 국그릇이 깨끗하고 윤기가 나는 꿈 명예와 신분이 높아지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승진, 상장, 훈장, 명예 등의 경사가 있다. 자신이 세탁한 옷을 물그릇에 담가둔 것을 본 꿈 자기의 직업이 바뀌고 하는 일마다 남의 이목을 받게 된다. 접시, 찻잔, 사발, 그릇 등을 습득하거나 새로 구입해 드리는 꿈 조만간 술이나 음식의 적대 및 주식연애와 관련된 즐거움이 생기게 된다. 접시나 반찬 그릇 등이 더러워져 있는 꿈 반찬 찌꺼기나 음식 쓰레기가 묻어 더러워져 있는 식기는 가정환경에 좋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흉모이다. 조개가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긴다. 오리간만에 목돈을 만지게 된다. 조개껍데기를 까서 알맹이를 그릇에 담는 꿈 조개껍데기를 까서 알맹이를 그릇에 담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에게 청탁을 받거나 어떠한 창작품에 대해서 비평을 하게 된다. 조개를 까서 그릇에 담는 꿈 자신의 일이나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의논하게 되거나 일거리 혹은 청탁이 들어옴 조상을 모신 잎의 밑에 샘물 그릇이 놓여 있는 꿈 고사를 지내거나 종교의식에 참석하게 된다. 조상이 사용하던 밥그릇을 얻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유업을 계승하거나 전통적인 일에 종사하게 된다. 주방용 그릇이나 기물이 파손되든지 내다 버리는 꿈 가족, 친지들과 연관된 손실이나 말썽이 생기고 집안이 어수선해지는 꼴찌 아픈 일이 빚어지며 남자는 여자로 인해 어려운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집안에 있는 그릇마다 미꾸라지가 가득가득 담겨 있었던 꿈 먹거리나 재물을 암시하는 길몸으로 돈과 재물이 들어오고 잔치에 사용할 음식을 장만하게 될 징조 집안 여기저기 비가 새서 그릇을 받쳐놓는 꿈 집안 여기저기 비가 새서 그릇을 받쳐놓는 꿈은 재물이 집에 쌓일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즉, 일을 하는 중에 돈이 이곳저곳에서 융통되고 사업을 하는 일하면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 집안에 그릇마다 미꾸라지가 가득 담겨 있는 꿈 돈과 재물이 들어오고 잔치 등에 사용할 음식을 장만하게 됨 집안에 물을 바깥으로 퍼내거나 그릇에 퍼담은 물을 엎질러 쏟는 꿈 재물이 흩어지고 실행하는 일에 앞길이 막혀서 손실 및 말썽이 발생하는 곤란과 장애를 치르게 된다. 집터에서 무척 오래된 고대의 석기와 먹기 그릇이 발굴되는 꿈 실제로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하여 세상의 밝은 빛을 보게 된다. 찬자 안에 옷 같은 그릇이 간결하게 잘 정돈된 꿈 실제로 알뜰살뜰한 생활로 집안이 부유하고 윤택하게 된다. 찰수수가 그릇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꿈 고사가 있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콧물을 그릇에 담는 꿈 은행 적금이나 개를 들어 뭉칫돈을 장만하여 요긴하게 쓰게 된다. 콩이나 파를 그릇에 넣고 뒤젓는 꿈 집안에 싸움이나 시끄러운 일이 생기게 된다. 큰 그릇에 담긴 물을 손으로 휘젓는 꿈 큰 그릇에 담긴 물을 손으로 휘젓는 꿈을 꾸게 되면 형제자매에게 재물을 얻어 쓰게 된다. 큰 물그릇에 잉어를 잡아넣는 꿈 큰 물그릇에 잉어를 잡아넣는 꿈을 꾸게 되면 미발표된 문학 작품을 널리 알려 많은 사람의 호평을 받는다. 큰 저수지만한 옹기 그릇 안에 빗물이 가득 담겨 있는 꿈 공사단체를 결성하여 큰 대업을 이룩하고 만인의 대표자가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불과 같이 일어나 부자가 된다. 소원 성취를 한다. 큰 그릇에 금가루가 수북하게 가득 담겨 있는 꿈 재물과 물품이 생기고 운세가 대통하다.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소화성취한다. 큰 그릇에 인삼이 가득 담겨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 행제, 물품, 소화성취 풍요 등의 기룬이다. 파티나 콩을 그릇에 담아 휘젓는 꿈 다툴 일이 일어나거나 집안의 평화가 깨짐 항아리 또는 커다란 그릇 등을 들다가 밑이 빠지거나 깨지고 부서지는 꿈 시끄러운 말썽이 발생하고 재물이 흩어지며 직장 및 사업의 부진과 장애 등 곤란과 손실이 빚어지게 된다. 항아리나 그릇이 깨지거나 깨진 것을 본 꿈 항아리나 그릇이 깨지거나 깨진 것을 본 꿈을 꾸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체나 일거리들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한다. 황토 흙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음식거리를 장만한다. 뜻밖의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 CAN anat 아니다. 이더라도 예